이라 ! 아 아빠 일어서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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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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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애들 데리고 가봐 아, 진짜. 됐다, 됐다. 알았어, 알았어. 끝으로 계속 가. 나가 봐, 나가 봐. 다 나가 봐. 근데 끝으로 계속 가. 알았어, 알았어. 나가 봐, 이제. 알았어, 금방 나갈게. 딸들은 엄마가 시킨 임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네요. 아이고, 애교. 역시 딸이야. 그러니까. 어, 일어났다. 안 돼, 안 돼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밑집어, 밑집어, 밑집어. 안 될게, 한 번만 밟아줘. 안 돼. 아, 빨리. 이거 3개씩. 안 먹었나 봐. 아니, 하나. 식전에 먹어야 좋다고. 자체가, 그렇지? 식전에 먹어야 좋지. 아, 아직 못 먹었는데. 한 번 밟아줘, 아빠. 맛있다. 마사지. 아, 시원해. 달려. 아, 소리가 괴물딱지 같아. 밥 빨리. 터지겠다. 정우야, 제발 이것 좀 놔주라. 동희들. 여기다 놔, 여기다. 그렇지. 다시 또 누워요? 돌아다니면서 누우시네. 저 자세가 제일 자연스러우죠? 원래 이 자세의 원조는 국성 프린스인데. 국성 프린스보다 조금 더. 더 센 왕이 나타난 것 같아요. 마지막 방제. 여보. 아, 아침 토마토 먹었더니 목에 걸린 것 같아. 토마토 먹었더니 목에 걸린 것 같아. 야, 아빠 물 갖다 드려, 그럼. 이거? 어? 너 앞에 있는 거. 지효야. 리모션 줘봐. 아, 그럼 옆에. 옆에, 옆에, 옆에. 책을 갖다 드려. 독서를 해, 아침에는. 여보. 지금 부동산. 진짜 누워서 다 하는데요? 근데 은근히 다 시킨다. 아저씨가.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지고 먹어야 된다.